보호마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10월 8일까지만 마감이 되는데요 뇌혈관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2천만원 기존에는 MZ손해보험만 2천만원 가입이 됐었는데요 MZ손해보험은 아무래도 빅5보다 브랜드가 좀 약간 낫잖아요 그런데 빅5 중에서 유일하게 KB손해보험만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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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형으로 이대 진단비가 2천만원까지 확대됐고요. 6, 7세까지 연만기, 세만기, 무예지 동일하게 2천만원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2주차까지와 다른 점은 지금은 이대 진단비가 없게 누적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암보험이 일단 표적항암치료비가 7천만원 멜트와 동일하게 10월달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3번인데요. 운전자 중대과실 부당이로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내일부터인데 오늘부터죠. 9월 25일 금요일서부터 10월달까지 KB 운전자 보험이 자부상, 자동차 부당이로금이 14등급 합계가 100만원, 무려 100만원까지 업계 최초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10월 전에 9월달 말일날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리지 보험 판매 종료가 4일밖에 안 남았고요. 아무래도 9월달 10월달 자부상금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1번, 2번, 3번 저 보험한테 연락주시면 가입석에서부터 상담, 진행, 가입까지 그리고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까지 원스터브로 가입을 해드릴 거들 약속됩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정보 부탁드리고요. 언제인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